예, 그 인정이 딱 있어서 이렇게 머무르가 안되죠? 맨 나중에만 할게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예, 내가 볼 때 3년까지 안 갈 것 같아요 1년 반이면 뭐든 할까? 자, 이번엔 여러분들에게 월드 디즈니사에서 많은 애니메이션, 만화영화, 일반영화를 만들었어요. 그중에 유명한 곡들을 봐서 연주곡으로 만들었는데 이번에 연주되는 디즈니는 여태까지 나온 디즈니 메들리 중에서 가장 어렵고 현대적인 곡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이는 곡이에요. 옛날에 여러분들 아마 지금 계신 분은 학생 시절에 나왔던 음악분도 많을 거예요. 눈을 감고 개구장의 스모프하고 여러가지 만화영화 한번 같이 감상해 볼게요. 이번엔 눈 감고 들어보세요. 자,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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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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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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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